5인조 그룹 동방신기가 중국에서는 중국인 멤버를 새로 영입해 6인조로 활동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중국인 멤버 투입과 6인조 활동에 대해 밝히며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의 한 방송사와 함께 HOT 아시아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멤버 교체 세례대회에서는 중국 멤버 보강 계획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원래 멤버 5명이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방신기의 구체적인 중국 진출 일정은 멤버 보강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방신기는 오는 4월 일본에서 데뷔 음반을 5월에는 국내에서 여름 음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